동성 찾아줘, 동성 동성이 있다, 동성 일로와, 일로와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해 오늘, 동성 동성인데, 광이야, 광이야 사람 알아본다, 사람 알아본다 앉아, 앉아, 앉아 우리 빨리 하수구 처리장 가야지 시간이 없네, 얼마 있어 형? 시간이 없다, 빨리 까라 빨리 까라고 사람들 온다, 사람들 온다, 빨리 빨리 까라고 조금만 안 그려 이따 가자, 가자 친구야, 와 일하러 오면 진짜 갑자기 이상해 넣었어, 넣었어 줘봐라 너 지금 꼼치고 봤다 꼼치고 봤다고 줘봐라, 줘봐라 줘봐 내가 봤다고 얘기했잖아 너 지금 꼼치고 나쁜 놈 줘봐, 와 일하러 너한테 왜 이랬놈 나 다 봤다 줘봐라, 줘봐라 너가 반칙했잖아 너가 뭘 잘했다고 그래 지금 나 진짜 없어 형 진짜 없잖아 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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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3만원씩 주고 가요 정말 서운하고 아니 아까는 정말 제가 아까 돈이 벌어가지고 돈이 보여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돈이 많이 들을 줄 몰랐어 형 진짜 형 죄송해요 형 그렇게 또 삐지실 건 아니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안 삐지냐 우리 가다라고 하고 까라고 얘기해봐 형 그 처음에 택시 살 때부터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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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세까지 하면서 니 손을 잡았으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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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지 아니 그동안에 방송을 동맹하는 형도 그냥 어? 어? 무슨 동맹을 한다고 뭐가? 뭘 잘랐다고 어떤 사태실이야? 이놈아, 어른놈이 아니 여기서 나이 어리고 그게 어디 있잖아 너 갈 길 가고 나한테 갈 건지 안 되더라 진짜 혼자 갈 거예요 형 그때? 그쵸? 아니 뭐 바보는 영화 하잖아 어쩌다 그러시면서 어쩌다 그러는 게 그냥 사람들 물리잖아 너 사람이 크게 하지마 저리가 너 지금 걱정도 이상해 너 형도 이상해요 형도 이상해요 너 진짜 마지막이야 아 진짜 맹자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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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